못 믿어 못 믿어 또 만질 것 같아 진짜 이 나무에라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만질 수 있다라는 그 아 그래요? 그니까 얘가 직접 자작해서 만드는 공고니까 아 근데 이거 사고 지어야 되나? 네 얘가 누구였지? 이 캐릭터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해 마지막으로 유진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얘랑 중혁이랑 맨날 헷갈려 얘랑 중혁이랑 다른 애라니깐요 나는 헷갈리되니까 결제해줄테니까 볼래요? 네 네네 좀 이따 붙여야겠다 근데 무섭니까 좀 이따 붙여요 네 네 네 아버지